네 도쿄 여기는 니시신주쿠 고초매역입니다 여기는 니시신주쿠 고초매역입니다 대구치가 2개가 있습니다 출구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하고 아소콘이 뭐 1개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거는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거는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소콘이 마타 니시신주쿠 고초매 대구치가 있습니다 저기도 니시신주쿠 출구가 있습니다 아소콘이 오리진 벤도 있고요 여기 오리진 도시락이 있고 아소콘이 콤비니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근처에는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아소콘이 아소콘이 스키야 스키야 아そこ에도 교동야가あります 여기에도 교동가게가 있고요 세븐일레븐 페밀리 마트 또 페밀리 마트가 있어요 스고이되쇼 그리고 이 근처에 컨비니가 작전이 있습니다 5템포 여기 근처에 컨비니가 편의점이 5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2시 신주쿠 고초모역 2시 신주쿠 고초모역 그걸 мы Od Però 수밖에 5 anos 3시